비빔버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잘해 겭차하게 잘한다고요 시금카드 오늘 본것 같은데요 사유 오오오오오 클레버 클레버 그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줄까? 안녕 클레버TV의 나의 은채 세미 지윤 사랑입니다 아니, 하고 이제 왜 끊어버리는데? 왜 끊어버리는데? 아, 저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은 왜 끊어버렸어? 내가 여기까지를 내 나왔거든 안녕 클레버TV의 나의 은채 세미 지윤 사랑 해요 헤이 어디 온 노아 시안 지윤 지윤 고!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친해진 것 같으니까 즐거운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맞아요 제가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과연 남자 아이들 분들은 유연성이 얼마나 뛰어날까? 춤을 추니까 유연하지 않을까? 어? 지금 뭔가 쉴 수 없죠 어? 시안이다 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쉴 수 없다 자꾸 들어도 될까요? 이선재야? 이선재야? 지윤아 너무 좋다고 하던데 갑자기 하나, 둘, 셋 유연성 테스트의 끝판왕 유연성 테스트의 끝판왕 비인보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우 와우 하나, 둘, 셋 고! 우와 너무 저의 스타일 약간 30대 스타일로 했나 봤는데 쉴 윈도 처음 비슷하면 될 때는 뿅 하면 와우! 이렇게 놀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뿅 하니까 다, 다 다 찍혔습니다 쉴 윈도우 한 번 지나가볼까요? 괜찮아요? 네, 한 번 지나가보니까 지금 약간 이러고 그리고 게임 파이팅! 잠깐만! 게임 너무 귀여워 게임이 너무 유리하니까 저희가 팀을 한 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와우! 와우! 섞어서 네, 섞어서 한 번 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팀만 나누면 재미가 없잖아요 선물 상품에 관련해지는 거예요 상품은 우리 T1419 멤버 분들의 싸인 CD를 준비해요! 와우! 아 정말 신기해 와우! 어 진짜 귀가 아 진짜 슈퍼스가 이게 무슨 불굴인가요? 우리 멤버 분들께도 우리 비타민 싸인 CD를 팀을 한 번 나눠, 제가 나눠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룹 내에 YB, OB가 있다고 아 들었거든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는 준비를 가? 준비를 가요? 일로 가야지 YB 아 지금 저 음원은 좀 젊어지게 됩니다 아 YB 자 우리 YB팀 VS 올드보이 자 비타민하고 우리 은채도 5B YB를 나눠가지고 팀을 한 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비타민과 은채의 YB가 T1419 5B로 이동해주면 될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역시 자 자 어떤 팀부터 지선지압 갈까? 아 진짜요 도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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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건너님 제가 보니까 너무 쉽게 통과한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화이팅 사랑해 화이팅 사랑해 두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YB? YB 아니죠? YB? 저희 이름이 CT로 지었습니다. 아, CT! 클레버티에서 CT! 이거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쇼님! 늦었어, 늦었어! 저희는 TV라고 지었습니다. 7, 4, 9, 비타민! 나의 도전! 도전! 도전주 맏언니! 도전! 한 팀이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실패할 때까지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엄마도! 여러분 머리가 짜에 맞서... 리더! 뭘 본 것 같은데요? 미디어운트, 미디어운트 하는 게... 다시 한 번! 봐봐! 뭐예요, 뭐예요? 채민이 뭐예요? 채민이가... 제일 흥분! 아마 아마 기회 넣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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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운로드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약간 위험하신... 약간 턱 소리가 나요. 이제 도전하실까요? 네! 도전! 다들 네만 하시고, 다들 아무도 안 좋으세요. 시안, 도전! 도전! 많이 나왔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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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generational load 조이자! 자, 포인트리! 파이팅! 총 5 3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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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 00 00 00 00 00 00 아, 이 말ươi 스은 сюж이 아 брат possibile 시작은 창고했으나 끝은 미약한 만남 버 engines 30 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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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or 잡아 season 공, 도전! 공드 대전! 굉장히 시작은 창대였으나 끝은 미약한 약간 동생부터 안 나오는데? 진념이 나네 본 도전! 춤을 하나 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되도록 함께 하나도록 말씀하세요 자연스러웠어요 안 되고 갔다가 가야돼 성공! 저희 팀이 팀입니다 CB팀의 차량을 보고 팀이 저 팀이라고 하지 않나요? T1419 비타민 팀의 선방을 보고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고 지금 조명이 어두워진 건가요? 필름이 어두워진 건가요? 아니 이게 조명이 아 조명이 꺼진 건가요? 자연스러웠어요 레오브 세 도전! 괜찮아 검은가 있어 검은가 있어 파일이 잘할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성장 안 써요? 준비해 준비해 왜 거기서 어정쩡한데 잘해 쩡쩡한데 잘해 와 슈니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어정쩡한데 어정쩡한데 잘한다고요? 가자 arla 넘어간 줄 알았네 저희 팀 대표 멋선 Queeb 스트레칭 하고 한개 넌 스트레칭 하고 다치지 말고 종돌 도전 파이팅 직접 뒤진 주고 하시네 편하게 편하게. 아니 언니. 나의. 옛날에 여기까지 듣자마자 언니 옛날에 여기까지 듣자. 맞아.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언제 수다 끝에쯤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준비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요? 최악의 날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들 아 너무 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가 보다 좀 늦게 자랐는데 최종 승리는 우리 T1419 멤버 분들의 생존자수로 하겠습니다. 제일 뻣뻣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제외하고요. 세 분의. 세 분의. 파이팅. 일단 비타민 멤버들이 한번 보여주세요. 편하게. 도전. 오케이.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도전. 파이팅. 안다. 파이팅. 따라 있네. 지금부터 최종 라운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우리 비타민 친구들의 싸인 씬이 달려있거든요. 파이팅. 내가 다 떨어졌어. 파이팅. 거의 허벅지 중간 높이 돼버리는데. 아 진짜요? 도전하겠습니다. 네 도전. 파이팅. 도전. 까지 까지. 이게 돼? 이게? 이게? 자 가시죠. 시작. 우승인 posted aujourd' 파이팅.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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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ymbols. awesome. 이 순 Domin님에 Ellis station이 승언하려고 한다고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민이가 올라가 있어요. 샌민이는 신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ã dioxide. 오오오오오! 과연 듣고 싶어요. 우리 애들 앨범 좋아졌어요! 아 어떡해. 시윤이 감동 먹었어 지금. 우리 애들 앨범 좋아졌어. 실패! 실패! 이렇게 되면 우리 마지막 도전자가 실패하면 바로 실패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이거. 아니 이게 거기서 제껴놓고 고개로 확인하고 가. 프로그램 잘못 쳐서 기인연전 이런 데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 관절 조심해. 관절 조심하라고. 마청해. 마청! 고생했어. 형 고생했어. 고생했어. 잠깐만요. 고생했어. 괜찮아. 전문. 내리고서. 도발? 내리고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고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리고. 잠깐만. 진짜 마지막 도전. 자존심 1권. 두 분의 1대1 데스매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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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우리 싸인시디 주고 우리도.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셔도 됩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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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 잡아. 거의 약간 여기 이렇게 안 잡아. 파이팅!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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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아! 이렇게 해서. 무슨 팀이죠? CB? CITY요. 이렇게 해서 CST. 우리 팀이 쌍고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따로 챙겨줄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저희 팀 1, 4, 9분들과 함께한 림보 대결 최종 승리는요. 시트팀! 몸을 불살라서 도전해주신 여러분께 우리 박수 한 번 드릴게요. 와, 이거 까네요. 여러분들, 가장 명장면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감 한 마디만 해주시고 클레버TV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찍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 클둥이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 우연은 아닐 거야 꿈도 아닐 거야 정말 넌 날 기다린 거 아냐 매일매일 때까지 지나는 이 길이 매일이 설레는 건데 어쩌다 아니잖아 혹시 아니잖아 그럼 넌 날아가 될거야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